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본은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으니까 모든 일본인들이 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그런 최대 위의 상황입니다. 지금 요나쿠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나쿠니는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마라고 가까운 곳인데 최근에 10여 차례 지진이 계속 요나쿠니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27일, 28일, 26일 계속 났죠. 그런데 29일 또 났어요. 지금 오전 5시 10분에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29일 요나쿠니의 지진 말고 지금 이바라키안에서 5점대에 3번의 강진이 났습니다. 8시 21분에 5.3 이바라키안 압바다. 그리고 9시 5분에 역시 5.0의 강진이 이바라키안 압바다. 그리고 3번째 이바라키안 5월 29일 5.6의 강진이 계속해서 이바라키안에서 5월 29일 3번의 지진이 났고 그리고 또 요나쿠니에서 5월 27일, 5월 29일에 4번째 4.5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 29일에만 부터 지금 4번 지진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5월 29일 전세계 남태평양을 강타하고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도 5월 29일 4.8의 지진이 났죠. 계속해서 지금 전세계의 남태평양과 전세계의 브레고리 및 전세계까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또 마누아토로 보이는데요. 마누아토 어제 5.1 났죠. 이 마누아토에 또 지진이 나고요. 계속해서 여기는 또 남미의 칠레로 보이는데 칠레 오늘 4타 또 나왔습니다. 이케케 말씀드렸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4.5 계속해서 여기는 또 콜롬비아나 베네질라, 베네질라, 콜롬비아죠. 4.9 오늘 4.4 계속해서 지금 여기는 니카라가인가요? 니카라가 4.4 어제 나왔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미국 쪽도 계속 지진이 많이 나고 있죠.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LA 쪽에 계속 지진이 나면서 계속해가지고 일본을 위협을 하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세계가 여기는 또 이란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에서도 4.5의 강진 이란에서도 위치를 보니까 아 여기 또 부셰로 원전에서 이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란의 강진이 아 이거 두 번 난 걸로 보이는데요. 부셰로 원전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참 29일 날 두 번 났네요. 지진이 이란에서 지금 4.9의 강진이 오전 5시 39분 내륙입니다. 그 다음에 4.5 부셰로 원전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 단에 지진이 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중국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서 지진이 나고 있고 중국에 최근에 말씀드리면은 이곳 중국은 말씀드렸듯이 신장 위구를 다치고 그 다음에 시장, 티벳가, 윈란, 수추안, 칭하이에서 지진이 나는데 최근에 이곳 칭하이에서 7.4 윈란에서 6.4 이후에 계속해서 또 강진이 나고 있죠. 여기 여진이요.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허베이 쪽에도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허베이의 당산이래. 당산대지진이 말씀드렸듯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진항 나와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광동성에서 나고 있습니다. 계속 지진이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또 타지키스탄으로 보이는데요. 타지키스탄에서도 오늘 오전 10시 41분에 4.4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또 아프가니스탄 아닌가요? 아프가니스탄. 항상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제가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항상 대지진 당시에는 희한하게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갑니다. 5.0 어제 5.0이 지진이 났죠?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전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